소개 이 리뷰에서는 여행 중에 음식과 음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솔루션인 자동차 냉장고, 냉장고, 휴대용 냉동고를 살펴봅니다. 자동차 여행, 캠핑 모험 중이거나 단순히 부패하기 쉬운 품목을 차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 차량용 냉장고, 휴대용 냉장고는 안정적인 냉각 및 냉동 기능을 제공합니다. 기능, 용량, 온도 제어, 전원 옵션 및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탐구하여 기능과 장점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데 참여하십시오. 충분한 저장 용량 자동차 냉장고, 냉장고, 휴대용 냉동고는 일반적으로 이동 중에 필요한 음식과 음료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용량을 제공합니다. 다양한 크기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요구사항에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온도 제어 및 냉각 효율 자동차 냉장고, 냉장고, 휴대용 냉동고의 두드러진 특징은 온도 조절 기능입니다.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품목에 대해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최적의 냉각 또는 냉동 성능을 보장합니다. 다양한 전원 옵션 자동차 냉장고, 냉장고, 휴대용 냉동고는 다양한 전원 옵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설정과 전원에 적합합니다. 자동차의 담배라이터 소켓으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운전 중이나 주차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휴대성과 내구성 휴대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자동차 냉장고, 냉장고, 휴대용 냉동고는 가볍고 콤팩트하여 차량에 쉽게 운반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. 견고한 구조와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는 도로에서 충돌이나 진동에 대한 내구성과 내구성을 보장합니다. 결론 자동차 냉장고, 냉장고, 휴대용 냉동고는 이동 중의 음식과 음료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다재다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. 충분한 저장 용량, 온도 제어 기능 및 다양한 전원 옵션을 갖춘 이 휴대용 냉동고는 어디를 가든지 냉장고 또는 냉동고의 편리함을 보장합니다. 해설용 냉동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